네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걸음 이번에는 의문문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문문 만드는 게 이 독일어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요소가 있지만 특히 의문문은 엄청 간단하다 자 한번 보시죠 당신은 뭐뭐입니다 행복한 자 이 세토막 어순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 사용하는 익숙한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은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요거 의문문으로 싹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주어와 동사의 어수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요 I am, am I? 의문문으로 바뀌었죠 You are, are you? 의문문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do, beast를 바꿔서 beast to do 이렇게 하시면 의문문이 만들어줍니다 너무 간단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물음표를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의문문 끝 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정말 모든 의문문을 이렇게 어순을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보세요 그냥 그냥 beast to do correctly 하면 넌 제대로 된 의문문이죠 그거 말고 do beast correctly 해도 의문문이 됩니다 왜? 이거는 그냥 제대로 된 당신은 이라는 어순이잖아요 그럼 평성문이잖아 왜 이게 의문문이냐 물음표를 붙였으니까 물음표를 붙였으니 올려 읽을 테고 올려 읽으면 의문문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어순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감정 교류고요 그 감정 교류에서 문장의 끝을 싹 올려버리면 이건 의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 나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난 아름다워? 이거 의문문입니다 끝났죠 그냥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do beast correctly 해놓고 뒤에 order 이렇게 붙여도 의문문이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맞아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해보면 너는 행복해 그치?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세 개의 의문문의 공통점 형태는 달라도 다 똑같이 뭐다? 끝을 올려준다 끝을 올려주면 의문문이 안 되고 배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.